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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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더 크게요 잘 안 들려요. 네 고맙습니다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부끄러워서 내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? 아는 찬호 네 추억 속의 여잔데 제가 딱 보기에도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행사장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저한테 추억 속의 여자가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느끼했나요?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산 삼량문화축전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가수들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행사 관계자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 남았습니다 아쉬우신가요? 네 제가 더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네 마지막 곡 너무나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신나는 노래 나야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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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아쉬움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